나는 다시 연애라는 지옥에 들어선 것이다 나는 키스하고 시작하는데 점차 화감을 느끼면서 풋풋하고 솔직한 로맨스를 그려나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. 이우영 역할을 맡은 연기자 박유환입니다 우영이는 우선 여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요 그리고 우리 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또 청일점이라 때로는 여자처럼 때로는 남자처럼 든든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매력적인 역할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여자의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태껏 막내로 살아오면서 막내가 해야 할 행동을 잘 알다보니까 선배님들께서 잘 아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뽀뽀 키스가 최고인 것 같아요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스킨십이요 저는 아직 키스신이라든지 아직 경험이 없는데 이제 곧 촬영할 예정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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